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에 4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지나면 2019년도에 하반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신차들이 출시가 되어서요? 연목그룹처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까요? 먼저 2019년도 상반기에 출시된 차량들을 짧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에 출시될 차량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출시된 첫번째 차량은 쌍용차의 렉스턴 칸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쌍용차는요. 작년부터 국내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요. 가장 먼저 차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첫번째 차량으로 렉스턴 스포츠를 선보였죠. 올해는요. 렉스턴 스포츠의 롱바디인 칸을 가장 먼저 선보였습니다.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까지 출시하면서요. 대한민국 픽업 시장 트럭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쉐보레, 콜라로 도와요. 그리고 포드, 레인저까지 국내 시장에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번째 차량은 쌍용차에서 선보인 뷰티폴 코란도입니다. 무려 8년만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죠. 쌍용차 마니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쌍용차에서 선보인 차량 중에서요. 가장 세련되고 젊어진 듯한 디자인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티볼루와 함께 쌍용차의 실적을 올리는 효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차량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박스카 소울입니다. 2008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소울은요. 글로벌에서 무려 누적으로 166만대를 판매하였거든요. 소형 SUV인 세그먼트에서 1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2세대보다 훨씬 멋진 카리스마가 넘치는 디자인은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큼 멋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차량은 신형 소나타입니다. 8세대로 풀체인지된 신형 소나타는요. 한층 젊어진 외모로 감성 수준까지 높이면서요. 큰 인기가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디자인 특징으로 히든 라이팅 램프가 8세대에 처음 선보였는데요. 야간에 신형 소나타를 만나면 그 압도적인 느낌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도 유튜브 시승회를 통해서 초대가 되어서 출시 전에 신형 소나타를 미리 시승해 볼 수 있었죠. 스포츠카처럼 잘 빠진 디자인과 높아진 그랜저 수준의 감성 수준은요. 처음 보고 신뢰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좀 밋밋했던 주행 성능은 좀 크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걱정도요. 7월이면 퍼포먼스가 강화된 신형 소나타 터보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또 새로운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죠. 특히 신형 소나타의 조수석은요. 마치 안마의자에서 제공하는 우주인 모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출시된 차량들을 짧게 살펴봤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차량들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가슴을 설레게 만들까요? 첫 번째로 기대되는 차량 중에 하나는요. 쉐보레의 중형 SUV인 트래버스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물론 대형 SUV이죠. 펠리세이드가 출시가 되면서 대형 SUV가 인기가 중형 SUV인 만큼 높다는 점이 한국 시장에서 확인이 되었죠. 덕분에 쉐보레에서도 트래버스를 서둘러서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인 트래버스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현재까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연목구름도 트래버스의 실내 공간을 체험해 볼 수 있었죠. 펠리세이드보다 훨씬 긴 전장을 제공하는 트래버스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3열 공간이었습니다. 연목구름이 꼼꼼하게 비교해 보니까요. 3열의 공간만큼은 펠리세이드를 압도할 만큼 훨씬 편했습니다. 그래서 3열 중심으로 대형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래버스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버스에 관련된 영상은요.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준대형 세단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다면 그랜저와 기아차 K7 페이스리프트가 빠르면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K7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요. 스포츠 쿠페처럼 낮은 자세와 더욱 커진 응각 그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의 디자인도 일부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감성이 높아진 실내 소재와 스팅어를 닮은 듯한 기어의 디자인은요. 한층 고급스러워진 실내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가 무드등이죠. 제공되면서 준대형 차량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또 하나의 차량이 있다면 바로 소나타 터보입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신한 소나타 터보는요. 짜릿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차량입니다. 신형 소나타 대비 고성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연못구름처럼 신형 소나타의 그냥 무난한 성능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시된 신형 소나타와 외부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훨씬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실내의 디자인도 조금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못구름은 이전 영상에서 지금 소나타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터보를 구입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구입하셔야 될 차량이 바로 신형 소나타 그리고 소나타 터보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 출시될 신형 소나타 터보는요.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그리고 8단 변속기 180마력에 27토크를 제공합니다. 차별점은요. 신형 소나타는 현재 6단 변속기가 구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공이 되는데 소나타 터보에는 8단 변속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출력에서 20마력이 높고 7정도의 토크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제법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터보에 대한 이야기의 영상도 역시 하단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도 9월쯤에 선불 예정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실내 공간을 포함한 G80의 풀체인지 경쟁력은요. 이미 영상으로 알려드렸었죠. 2015년도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처음 출범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풀체인지 되는 차량은 첫 번째로 G8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80의 경쟁력이 궁금하시다면요. 연목그룹의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G80에 관련된 영상도 영상 하단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차량 중에서 궁금한 차량이 있다면 또 한 대는 12년 만에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는 모아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먼저 선보인 텔룰라이드와 함께 기아차의 대형 SUV인 모아비가 페이스리프트로 선보입니다. 연목그룹은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모아비 콘셉트인 마스터피스를 만났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압도적인 분위기의 마스터피스는요. 프레임바디와 6기통 디젤 엔진의 부드러운 회전질감을 이미 경험한 마니아를 위한 대형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사진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완전히 변경이 되고요. 첨단 옵션과 주행장치까지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고 명명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양산형 차량이 궁금하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초소형 SUV인 현대차 베뉴도 출시가 됩니다. 초소형급 SUV인 베뉴의 등장은요. SUV가 자동차 시장에서 중심이 되면서 세그먼트를 확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갈한 느낌의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아마 티볼리가 이런 여성들한테 가장 인기가 높았던 SUV라고 한다면요. 여성 오너들한테 큰 인기를 얻게 될 차량이 바로 베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은요. 2018년도 모든 신차 중에서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GV80입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소식을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전달을 드렸죠. 마지막 차량은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과 차별적인 기능으로 무장한 GV80은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높아진 디자인 경쟁력과 첨단 기술력을 글로벌에 알리는 상징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예상도가 공개되고 있죠. 좋은 비례감과 역동적인 디자인은 지금까지 국내 SUV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V80과 관련되어서 실내 공간을 포함한 차별적인 경쟁력을 사부로 걸쳐서 영상으로 제공해 드렸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초의 SUV인 GV80의 경쟁력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영상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어느덧 3분의 1을 보내는 시점에서 다양한 신차들이 출시되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연목구름과 같은 분들이라면 어느 해보다도 즐거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목구름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중대형 세단을 대표하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도 국내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는 미국 시장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3세대의 플랫폼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풀체인지급 이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소식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공감은 연목구름을 격려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연목구름은 좋은 콘텐츠로 보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